자 이렇게 정자면 정자고 원두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평창에 있는 고가원이라는 민박짐을 운영하는 이쪽의 펜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별채에 비슷하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본래 별채가 자연스럽고 집이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빈티지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이 원두막도 크게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세월의 때가 묻어나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어쨌든 잘 된 것 같고요. 건축저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볼게요. 평고대 곡선이 약하게 제가 곡선을 줬습니다. 미세하게 곡선을 줬습니다. 멋있죠? 집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다림치를 이용해서 기둥이 수직으로 섰는가 안 섰는가를 확인하고 가세를 쳐줘야 됩니다. 가세를, 벽체를 완성하기 전에 가세를 쳐 놓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완성한 후에 가세를 제거합니다. 집주인께서 콘크리트 위에 앙카를 받기를 원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앙카로 시공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닥과 기둥은 그랭이를 꼭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정감 있게 수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공간은 집으로도 개조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설비를 해놨죠.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하나의 선입니다. 기둥의 수직선과 가로제의 수평선이 하나의 점으로 만났죠.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서 직각을 형성했죠. 물론 이 기둥의 높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위에 가로제의 높이는 다 같습니다. 수평인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기둥도 세 개가 있는데 다 높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가로제는 수평입니다. 같은 높이인 거죠. 작은 기둥도 가세를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이 완성된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 가세를 제거해야 됩니다. 지붕 마감은 건축주께서 강판으로 시공한다고 합니다. 기와 강판이죠. 기와 강판을 사용해서 마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구멍을 더 올리면 되지. 그래도 되고 두껍게 어쨌든 박공에 힘 안 받게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되 더 나와야지 박공도 보호하고 나무를 보호한다 저도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로 작업을 해보기 처음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마감을 했었는데 건축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고 이 속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에 벌레가 먹은 자국도 생기는 거죠. 그것마저도 좋아하는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빈티지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는 건축주죠. 가세를 쳤기 때문에 다림치를 제거하겠습니다. 여기 구경을 좀 한번 해볼게요.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서 6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둑어둑하네요. 조명을 만들어 놔서 운치가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뭐라 그러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저거 솥을 저거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콩 삶는다. 콩 삶고 매주 만드는 콩 아 매주 만든다고요? 콩 삶는다. 콩 삶는다. 콩 삶는다. 콩 삶는다. 콩 삶는다. 콩 삶는다. 이거죠? 구경 좀 해야겠네. 산에 항아리 200개 있는 거 봤잖아. 와 이게 이게 소시 지름이 한 900까지 되나? 900 정도 되나? 와 어마어마하네. 두 개나 있네요? 콩 삶는다. 와 요새 이런 거 엄청 비싸더라고. 비싸죠. 아 좋네요. 장난이 아니야. 못 들어? 아니 아니 딱 썼어. 아 그럴 수 있지. 헐! 데스데이 허리다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야외수도 야외수도? 와 멋있게 해놨네. 나의 작품이지. 어 딱 좋네. 이 돌들은 어디서 가져와서 하신 거예요? 돌들은 뭐 바로 앞에 개울에서 다 주워온 돌들이에요. 개울에서 가져와서 직접 하셨다고? 나하고 우리 나누라가 다 붙이고 직접 만드는 형수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죠. 저것도 우리 집사람이 돌 절반은 다 붙였고 이 굴뚝은 우리 집사람이 혼자 다 붙였어요. 아 저 굴뚝 저거 굴뚝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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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이 있네. 아주 잘해요. 구경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